뇌세포의 손상입니다.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알차이머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의존해서 꼭 성공을 하려면 확신하고 있습니다. 뇌세포의 손상입니다. 뇌세포의 손상입니다. 뇌세포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점점 인지기능이 악화되고 결국은 사람도 못 알아보고 결국은 가족도 못 알아보고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알차이머병 치매는 구체적인 생화학적 및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주로 알려진 것은 우리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독성 단백질이 있는데 이게 비이상적으로 축적이 되고 이것 때문에 알차이머성 치매가 일어난다는 결국 발병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차이머성 치매의 증상은 크게 초기, 중기, 말기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요. 초기에는 일상생활 중에 기억력 저하, 특히 새로운 정보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이후 중기에 이르러서는 언어문제, 혼란, 판단력 감소, 시간, 장소에 대한 혼란, 감정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말기에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일상생활 능력이 완전히 상실돼서 간단한 행동에도 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알차이머병의 이러한 증상들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의 자립성이 크게 저하가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삶의 전반에 있어서 완전한 돌봄이 필요하고 주변인과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며 간병에 따른 스트레스와 우울증도 심각한 영향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죠. 이 알차이머성 치매도 사실은 연령에 따라서 분포가 틀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 10분의 1이 알차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죠. 그런데 50대는 그보다 좀 적게, 예를 들어서 인구의 20분의 1,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40대는 50분의 1, 30대는 1000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결국 젊은 사람들은 알차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좀 적고, 그 다음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그 메커니즘을 보면 우리 뇌 안에 독성 단백질이 쌓이게 되는, 쌓이는 시간이 있죠. 그래서 젊은 분들이 사실은 그런 알차이머성 치매를 일으키는 독성 단백질이 쌓이기 시작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감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2, 30년 지나고 나서 60세 이상, 70대 가서 그때 침해 증상을 보이고 기억력도 엄청나게 감태도 그때서 치료제를 하려고 하니 뇌어가 다 망가진 상태에서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보면 조기에 40대나 50대, 즉 한 10년에서 20년 전에 그 조기에 진단하고 처방을 할 수 있으면 결국 알차이머 침해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단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도 열심히 10년 전, 20년 전에 알차이머 침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인자를 찾아내는 그거를 진단하는에 대한 진단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사실 많이 발전했는데 왜 알차이머 치료제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지 사실은 현재 알차이머 치료제라고 알려져 있고 병원에서 치료제로 나오는 거는 사실 알차이머 침해가 걸렸을 때 우리가 기억상시 되고 인지 기능이 마비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한 신경전달 물질을 쉽게 전달을, 신경전달을 쉽게 할 수 있는 촉진시키는 그런 약으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근본적인 알차이머 치료제는 개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모든 의학자, 화학자,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아직까지도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이걸 꼭 구조를 해서 꼭 성공을 하려는 믿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진한 그런 상태입니다. 모든 진단제, 치료제는 병원에서 의사선생님께서 처방을 주시고 그다음에 약사선생님께서 처방에 따라서 약을 조제해서 환자들에게 드리죠. 화학자의 역할은 바로 그 약을 직접 실험실에서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역할이 아닐 수가 없죠. 알차이머 치료제 개발은 신약 개발 분야의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연구와 노력이 이루어져 왔고 현재까지 발전으로 미루어 봐서는 치료법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실 또한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효과적인 치료법을 제공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대로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제죠. 그래서 계속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멋지 않은 시점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